제가 태권도 코치를 할 때도 저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같이 운동을 했던 후배들을 지도를 했었어서 그렇게 막 갑자기 분위기를 돌변시켜서 지도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냥 살짝 형 느낌으로 지도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대학체전에서 당연히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코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학생들이 말을 해주러 갔을 때 쳐다보는 눈빛이 아예 틀려요. 반짝반짝하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듣고 실행에 옮길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됐었어요. 너무 평화주의적으로 가서 제가 뭐 잘못된 것을 지도했는데 그걸 막 따라해가지고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